아 이런 배우자 만나면 우리 모두 즐겁고 노래하니까 흥겹고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. 다음 부를 어떤 부를까요? 나오세요. 아이고 출출한데 대금 채우자 영영맞점 평천순대유 이 땅에 재배되는 호두 중에 흐뜨린 호두를 들라 하면 누가 뭐라해도 뭐니뭐니 해도 태국에서 제일 가는 속이 꽉 찬 전한 호두야 여러분 태국 빙의 아리다는 정예수 후둘입니다. 호두가 왔어요 호두가 왔어요 호두 손이 생겨가지고 대희만 하고 하나 잡숴봐 아이고 이 귀여운 걸 왜 쩔있데요? 잠깐만요 오빠 손 좀 좀 치요 하나 잡숴봐 얼른 봐봐 얼른 봐봐 오빠 잘생겨서 하나 더 주는거에요? 안녕하셨시요 아니 실물이 어째 이렇게 더 잘생겼데요 내가? 그 얘기하면 다시 해봐요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요 테레비전 볼때보다 아이고 이거 호두 하나 잡숴봐요 아 양쪽 눈이 다 1.2개배에요 맞아요 전 2.2개에요 그래요 아이고 일단 광독 호두는 왜 유명한 것이요? 이 광독 호두는요 광독에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손이 꽉 차서 이게 허실이 하나도 없이요 일반 호두하고는 천이 달라요 한번 잡숴봐 뭐가 달릴까? 이건 일단 호두가 딱 걸려 봐봐요 이게 속이 꽉 차서 일단 수입단이 없어 첫째 호두가 맞췄어 그렇죠 그래서 호두가 줘 그리고 이거 드시면 치매도 없어요 치매도 없어요 학생들은 머리도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져요 이게 성인병 예방도 되고 다 아시죠? 응 박수 들어있어 사고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그러면 뭐지 이게 냄새가 우리 저기 오빠 오늘 지금 정신 드셨어요? 어? 식사하셨어요? 준비하다가 그냥 갖고 주셔도 많아 출신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병천 순댓국밥을 준비했어요 병천 순댓국 예 일단 치고 보시니까 응 자 뜨거워? 불어드려라 하하하하하 오빠 갑자기 하고 세주 생각나시죠? 이따 끝나고 병천에서 병천에서 한잔 바람 눈치 딱 떨어지네 하하하 준비 다 돼있어요 자 일단 바쁘니까요 일단 식사는 하셨고 디저트로 이 포도를 한번 봐봐 야 감테도 좋다 네 이게 처음 줄로 달렸죠 하나 딱 따서 잡숴봐 일단 아이 큰 걸 주셔야지 하나 더 응응응응응응응 카메라 다니지 마시라고요 응응응응응응응 일단 갖고 온 거 다 드셔야 되니까 이리와 저만 배 자 배 좀 보세요 배 좀 응응응응응 어떻게 어때 자 얼른 까먹고 해 일단 그냥 왼손으로 자서요 아니 깔고 하하하 어때요 너무 달고 마시지요 아니 꿀에다 담궜다 꺼냈나 이 천안의 배는요 이 몸이 감고 당도가 찍히 높고 왕남 크기가 일단 다른 배하고는 질이 틀리게 커요 여기 계신 분 다 누나서 드셔도 한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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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끝나고 나 병 전 순대하고 한 장 술 드릴게 당신 밥이요 에이? 박수 할게 그냥 쓸대말이요 니 과일은 내가 좀 술 때가 있을게 다 드릴게 다 드릴게 천 대지 마라 찡찡찡찡찡찡찡 찡찡찡 잘가 돌라라 하하하하 무슨 노래 하려고 오빠랑 저희가 다 질이 맞았잖아요 응응응 그래서 성진우의 딱이야 딱이야 좋다 딱이야 랭다 랭다 어둡던 내 삶의 하나가 빛으로 내게 달려 verge 전 날아 내 생활을 바꿔 버렸어 일을 먹고 저리 봤던 내 사랑 아무것도 모르고 두번 봤던 내 사랑 너에겐 내가 없던 거야 사랑이란 게 이런 거였나 예전엔 몰랐었지 얼마만이 울어 내 생활은 행복의 열성이야 너 없이는 못 살아 못 살아 너에겐 너뿐이야 땅이야 땅이야 새달아 땅이야 어떤 내 삶의 찬란한 빛으로 내게 다가와 내 생활을 바꿔버렸어 일을 먹고 저리 봤던 내 사랑 아무것도 모르고 두번 봤던 내 사랑 너에겐 내가 없던 거야 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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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야